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 방송은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크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소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정용진 신세계부회장의 인스타그램 글, 멸공이죠. 멸공 논란을 다룰까 합니다. 정치적 또는 입장에 따라서 이 사안을 다르게 볼 수도 있고요. 하는데 저는 이 해프닝, 저는 이 논란을 해프닝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해프닝이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무튼 이 해프닝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훈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 견해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죄송한 어떻게 보면 객관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화면을 전환을 하고요. 제 뒤에 보이는 지금 정용진 부회장 그리고 그분의 인스타그램 문제의 글이 있죠. 지금은 삭제를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정용진 부회장이 멸공, 나는 공산주의가 싫다라고 하는 글이 이슈가 되었고 그래서 또 이 논란에 일부 정치인들이 편성을 해서 여기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주는 행위를 했는데요. 그래서 더 논란이,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확대가 됐는데 우선 저는 이 멸공의 글을 올렸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글쎄요. 꼭 정치적으로 반대의 입장에 있다고 얘기하기도 정확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 글의 취지가 보수 성향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에 반대편의 진영에 있는 이른바 진보, 좌파 진영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른바 스타벅스 불매운동, 이마트 불매운동을 벌이겠다 이렇게 또 엄포를 내놨죠. 노 스타벅스 이런 포스터도 만들어서 유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 자체도 그런 불매운동, 그런 움직임도 참 어이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나는 공산주의가 싫어요. 멸공이지 않습니까? 그게 왜 스타벅스, 그러니까 정영진 부회장이 소속한 신세계 이마트 그룹이 운영하는 스타벅스 이마트 불매운동의 그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공산당이 싫다는 발언 때문에 스타벅스를 불매하고 이마트를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공산당이 좋아서 좋다는 입장인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는 정영진 부회장의 이 발언이 저는 어떠한 의도에서, 어떠한 배경에서 이러한 글을 썼는지 지금도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 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그냥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나는 공산주의가 싫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 여러 가지 해석을 낳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그러한 논란을 일으켰고요. 왜 공산주의가 싫다고 하는 그러한 글을 올리게 됐는지 그 경위가 좀 명쾌하게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또 특히 이 발언 이후에 그런 어떤 일부의 스타벅스 불매운동 이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신세계 관련 주가가 하락하고요. 아마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좀 자제를 요청을 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세계 조경진 부회장이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 그런 글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또 관련 이미 올렸던 글들을 다 삭제했단 말이죠. 심지어 좌우 합쳐서 멸공을 합시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 멸공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너무 좀 웃긴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그러한 발언을 했는지 그런 주가가 하락하고 좀 사회에 반대 요령이 있다고 해서 또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좀 나쁘게 말하면 그냥 치기 치기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부에서는 좀 나쁜 말로 관종이라는 말을 쓰죠.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일부에서는 또 이거 관종 아니냐 이렇게 또 비아냥 되기까지 한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그게 참 조경진 부회장이 어떠한 의도에서 이러한 어떠한 사회적 파장을 낳을 것을 생각을 해서 이러한 글을 올렸는지 조경진 부회장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니고요. 분명히 이런 글을 올리고 하면 이런 사회적 논란이 일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으로 오른 짐작을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발언을 했는데 앞뒤 어떤 그런 맥락 없이 열공 이러한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은 저는 조금 이것도 하나의 좀 황당한 시추에이션이다. 해프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러한 해프닝에서 멸공 물론 공산주의 당연히 이것은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실패한 하나의 이념이고요. 실패한 이념으로서 이것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앞으로도 이것은 우리가 배격해야 할 이념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요.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골수 공산주의자가 아닌 이상은.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이념전쟁 좋은 말로 이념전쟁이라고 하죠. 이념전쟁 이념운동 이것도 좀 시대에 맞게 시대에 맞게 이러한 그냥 멸공 이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이유가 뭐 공산주의 체제는 바로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고 제한하고 그다음에 인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공산주의자 공산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배격해야 할 이유인 것이죠. 그러면 그 가치 민주 자유 인권 이런 가치를 오히려 내세워서 운동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멸공 이렇게 하면 일단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우리 타분한 낡은 인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굴복을 해서 하지 말자 라는 게 아닙니다. 결국 공산주의를 배격하자는 이념전쟁의 목표는 자유 민주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오히려 그 거부감이 없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 가치를 내세워서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용진 부의장이 해명했는데 멸공이라는 것은 북한을 겨냥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민주화를 원한다 또는 북한을 그런 억압체제에서 해방시키자 북한 주민을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운동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으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못 건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한 가치를 내세우는 표현이 아닌 그냥 이념적인 선전구호 멸공 이라는 그것을 내세웠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불필요한 저는 이러한 논란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또 덩달아서 일부 정치인과 일부 국민들이 덩달아서 이것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정영진 부회장한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정말 그러한 공산주의에 대한 배격 멸공의 의지가 있다면 자비로 정영진 부회장 충분한 그런 재력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민주화 또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을 연구소 재단을 만들어주십사 정말 멸공의 의지가 있다면 또 덧붙여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운동을 하는 단체에 후원을 해준다면 더 좋겠다. 물론 정영진 부회장이 몰래 그런 관련 단체에 후원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모르는 거죠. 아무튼 정영진 부회장의 그런 멸공의 의지가 있다면 그러한 기호가 요구된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정영진 부회장의 그러한 멸공 해프닝이 무조건 다 부정적인 그런 또 영향망 미친 건 아닐까. 정영진 부회장의 저는 정영진 부회장의 그러한 멸공 발언의 선의를 저는 믿습니다. 믿고요. 그래서 다만 이러한 해프닝성으로 이러한 것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오늘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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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burett K